정말 이 얘기 듣고 싶어 그때 난 다른 사람이었어 내가 누군지조차 몰랐을 때 벽에 갇힌 감정비 난 베트남에 묻어뒀었어 전쟁의 파편 속에서 내 영혼 죽은 것 같았지 하지만 그녀와 함께할 때 난 살아있다 눕혔어 몰랐던 세상을 보고 그녀의 것도 함께했어 전쟁같은 악몽 속에 난 희망을 갖게 됐어 그래서 그녀를 지키고 싶었어 난 밀밀 어떻게 착한 일 안하겠어 결코 이해를 못했던 그나라 나 역시 그 땅의 모든 걸 망치고 왔어 밝은 세상 다시 참고 다시 살고 싶었어 당신과 함께 전쟁이 말해 됐었어 우리 다시 시작해 다시 믿을 수 있었어 모두 함께 전쟁이 당황vida 아멘